이름 좀 말해줄래요? 안 돼요 돈 안 받을 거예요? 받아야죠 그럼 이름을 말해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? 제가 안 돼요 혹시 사고 쳤어? 아니요 수배 중인가? 아니요 정과 있어? 아니요 그럼 문제없구만 이름을 말해줘? 안 돼요 돈 안 받을 거냐고 받아야죠 근데 뭐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오늘부터 당신은 돼? 난 안 돼? 당신은 돼? 난 안 돼 그래 너 안 돼 안 돼 그래 난 안 돼 안 돼 넌 평생 안 돼 난 평생 안 되지 비해 하셨네 당신 당신 돈 받을 거지? 네 이름 불러줘요 진짜? 예 이름이요 진짜요? 진짜 돈 줄 테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는데 진짜요? 그러면 그 집에 나갈 때 엄마가 뭐라고 불러요? 진짜 나가니?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뭐라고 불러 진짜 엄마다 그럼 엄마가 진짜 엄마지 가짜 엄마야? 가짜 엄마라고도 불러요 뭐라고? 동생이 가짜거든요 동생이 가짜라고? 네 엄마가 진짜인데? 엄마가 진짜가 아니라 제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지 Bee 버테이밍 mentors 네 Dan